제주의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각각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초단체 간의 재정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만의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 여부세 3% 특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의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재정은 어떻게 분배돼야 할까? 제주도의 구상대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가 도입되면 인구수에 따라 세입 격차는 불가피합니다. 특히 서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군세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시군에는 시군조정교부금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과 인구와 징수 실적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한다는 한계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확보한 예산을 조정교부금 형태로 세계 기초단체에 균형있게 배분하고 배분 근거는 조례로 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시군조정교부금으로서는 조정제도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주형 조정교부금 도입을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정률 3% 특례 유지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특례가 사라지면 보통 교부세 액수가 큰 폭으로 줄 수 있고 전체 제주도 예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특례 적용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유지를 위한 논리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형 조정교부금 운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그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법 그리고 관련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사무배분에 이어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논의에 들어간 제주도. 제정 문제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약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주도가 어떤 논리로 정부를 설득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